안녕하십니까 구독자러분 한 채동안 잘 지내셨어요? 네,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우선 꽃피는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 연주곡은 울고 넘는 박달제, 작사는 반영월 선생님, 작곡은 김교성 선생님, 노래는 박재용 선생님, 그리고 이 울고 넘는 박달제는 1948년에 발표된 곡입니다.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니까 남녀가 이별하고 흘러올면서 천두운산 박달제를 넘는 그런 슬픔 그대로 가사 내용이 담겨있죠. 그리고 이 곡은 리듬의 트로트고요. 저는 장조곡입니다. 저는 올겐 연주는 F키로 연주할 거고요. 리듬 시장이랑 음 리듬 시장, 섹터폰 연주는 좀 낯가게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키를 10키로 연주하겠습니다. 다음 주도 푸근한 음악으로 더 멋진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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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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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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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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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안녕.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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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